2027년 개교를 앞둔 오송 AI바이오 영재학교가 국립학교로 추진되면서 충북 학생들을 위한 지역인재 할당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비용만 부담하고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교육감이 나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에 들어설 AI바이오 영재학교는 카이스트 부설 국립학교로 설립됩니다. 학습연구동과 기숙사 등 약 5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 중 30% 이상은 학교 신설을 요구해온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청주시가 나눠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정작 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다닐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전국 단위 선발이 원칙인 국립이라서 지역인재 할당 적용이 불투명한 겁니다. 실제 이미 카이스트가 부산에 운영 중인 국립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지역 할당이 없습니다. 또 카이스트가 전국과학교의 위상을 원하고 있어 학교 이름에 충북이나 청주, 오송과 같은 지역명을 넣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북교육감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배경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서울과 광주 등지에 있는 공립영재학교들처럼 지역인재를 최소 30% 이상 선발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 현재 7개 공립영재학교의 지역인재 할당률은 평균 약 25%이고 광주과학구는 무려 절반이 지역 학생입니다. 특히 오송영재학교에는 충북 예산도 상당 부분 투입되는 만큼 지역 학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전국 최초의 AI바이오 영재학교인 만큼 한국과학영재학교의 분교가 아니라 입학 전형과 교육과정 편성 등이 독립된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영재학교 신설에 대한 전권은 사실상 카이스트 설립추진단이 갖고 있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자문 정도. 그만큼 충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을 이유로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은 8명 가운데 단 3명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